안녕하세요 오늘은 탄노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빈티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 12인치를 기준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골드 12는 1967년부터 생산된 동충 유닛입니다 탄노이를 대표하는 모니터 라인업이고요 골드 12 유닛을 나름대로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러 방식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튜닝 제대로 들어갔고 본인의 취향에 맞춘 세팅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S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듣기에 따라 사용자에 따라 많은 평가가 갈릴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초감은 정말 애를 쓴 만큼 보람이 있는 좋은 유닛이고 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추천 포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맑고 선명하고 풍성한데 통과 세팅에 따라 또 풍요로움과 고급진 사운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게 변화되는 이런 범위가 상당히 넓은 하나의 어떤 가치라고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0인치, 12인치, 15인치 골드는 세종의 크기로 나뉘고요 블랙, 실버, 레드, 골드로 이어지는 빈티지 탄노이의 라인업에서 빈티지로 쳐주는 참고로 오래될수록 더 비쌉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의 탄노이가 이런 아성을 가지게 된 것은 블랙, 실버, 레드, 골드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에 나온 빈티지 동축 유닛에 여전히 아닙니다 더욱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고요 맑고 선명합니다 25Hz에서 20kHz까지 나오는 유닛을 1960년대 동축 유닛으로 이미 만들어냈는데 동축 유닛이라 위치가 더 동일해서 자연스럽다 이런 것은 그냥 붙이기 나름이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은 채우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맑고 선명한 부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2인치 보이스 코일을 사용하거든요 굉장히 넓은 타입이다 보니까 섬세한 부분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실제로 들어봤을 때 거의 캐치가 되지 않을 정도고요 저역이 관건인데 이거는 통과 세팅으로 만들기 나름입니다 녹음 영상은 기본 네트워크가 아닌 제가 직접 튜닝해서 5차까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낸 최종 버전과 초반 기본 네트워크의 소리 차이도 한번 남겨놔봤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분들은 선명하고 짱짱한 사운드를 지나서 고급지고 풍요로우고 세팅에 따라 공간에 울려 나오는 스피커의 성향을 가져가서 듣고자 하시는 분들 다른 스피커가 다른 성향을 좀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고요 클래식이나 현악 혹은 보컬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약간 느린 듯한 사운드 빠른 쪽이 아닌 사운드라면 대부분 다 좋습니다 전자악기 좀 제외하고요 그래서 탄노이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게 탄노이 인클로저들이 좀 유난히 가구스러운 멋까지 좀 함께 겸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멋진 디자인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초반에는 좀 사이즈가 굉장히 큰 4343보다도 더 높고 넓은 통이지만 후면 개방형 통에서 이제 사용을 해서 넣어서 사용을 했고요 맑고 선명한 가운데 울려 나온 듯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부피가 좀 부담이 있는 편이어서 체리사운드의 12인치 코너 요크통을 구입을 해서 그쪽에다 수납을 해봤습니다 코너 방식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예쁘잖아요 예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공간을 조금 더 워낙 기계가 많아서 조금 더 압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보기에 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알텍 604하고도 나란히 동축유닛의 원조인 알텍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과 탄노이를 비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코너 요크는 통이 훨씬 더 작은 통이고 모서리가 각이 져 있는 타입이고 덕트가 좌우로 두 개가 깃죽하게 나 있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이쪽에다 넣었을 때 첫 번째 소감은 제가 윌이 한번 남겨놨던 영상이 있는데 코너 요크 쪽에서 넣은 게 통이 확실히 작고 뒤쪽이 막혀있다 보니까 약간의 답답하고 저역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토그라프를 제가 처음으로 좀 하려 다녔고 오토그라프 구조의 통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를 했지만 제가 스피커 제조도 할 수 있고 튜닝도 할 수 있거든요 근본적인 이해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관련한 오토그라프의 지향성을 가진 사운드를 좀 만들려고 노력해서 그것이 이제 사운드 녹음해서 한번 한번 이전의 오리지널과 제가 튜닝한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요 탄노 유닛 내구성도 1960년대에 나온 유닛이지만 굉장히 우수합니다 요즘 현대나오는 고가의 유닛들보다 내구성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냥 더 우수한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조립되는 거의 모든 부분에 나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분해와 탈착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링 같은 거 다 남아있던 제품이었는데 이제 코일 같은 경우도 궁금해서 열어보기도 했고요 이 에나멜 코팅도 이게 에나멜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게 돼 있는데 아 진짜 그냥 퍼펙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체의 부식이나 보관하기 나름이지만 기본적으로 만들기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콘지도 튼튼한 편이고 엣지도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엣지가 좀 변하는데 고무 엣지 컨디션도 상당히 여전히 좋은 상태였다 어느 스피커나 약점 없는 스피커 없습니다 약점 짚어보겠습니다 통과 세팅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크게 나뉠 수밖에 없는 사운드 성향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다 때문에 꼭 들어보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빠른 음의 음악이나 반응, 응답성이 중요한 장르와 취향에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매칭 세팅 같은 경우는 블랙, 레드, 실버에 비해서는 골드는 확실히 분명만 TR 모두 다 해도 좋고 TR 램프에 일반적인 램프 물리셔도 충분히 좋은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스와스나 랑카스터 같은 통이 오리지널 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 세팅에 따라 네트워크도 좀 맞춰주는 게 좋은데 기본 네트워크만 좀 많이 그냥 따라가는 통의 변화에 상관없이 기본 네트워크가 좀 따라가는 편이다 보니까 롤오프랑 고형 레벨 조정하는 정도도 충분히 유연한 대응은 가능합니다만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파워풀한 사운드나 응답 빠르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비추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겐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비가 우수한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도 비추드립니다 골드는 빈치지 모니터 라인업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좀 높고 구하기도 어렵고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 쪽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성비 쪽이라면 동축에서는 저 알텍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클래식과 현악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면 또 비축 공간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오히려 공간이 가벽이 있다든가 해서 오히려 그런 옆방에 좀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까지 약간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원치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공간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구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오히려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지만 누군가는 또 그게 싫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직접 음에 좀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비추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오랜 시간 이통 저통 이런 세팅 저런 세팅을 네트워크를 만져가면서 작업을 했을 때 다양하게 기민하게 받아주었고 그럴 때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너무 좋았고요 오리지널 인클로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다양한 통에 넣어보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통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까지 같이 만들어준다면 생각이 좀 달라지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스피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골드 11을 어디선가 들어보셨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골드 11을 대변할 수 없고 이 리뷰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평가입니다 우수한 유닛의 넓은 대응력을 원하시는 분다면 A플러스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기본 요소가 좋은 유닛이다 하지만 현대기들이 갖고 있는 빠른 응답과 유닛 자체에서 저역 특성이 아주 12인치 15인치 이런 사이즈가 있는 유닛들이지만 그 점이 우수하지는 않다 가격 대비 성능이 원한다면 골드니까 비정도 준 거고 레드나 실버 이런 쪽으로 간다면 더 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골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해서 B 정도고요 내구성과 보유같이 A플러스 주겠습니다 현대기 정도보다 더 좋습니다 자운드 수준과 만족도는 오리지널 통에 오리지널 네트워크 들어있다면 A의 전후가 될 것이고 매칭 잘 돼서 튜닝 제대로 들어갔고 본인의 취향에 맞춘 세팅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S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듣기에 따라 사용자에 따라 많은 평가가 갈릴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초반에 좀 저의 판단이 안 좋았다가 계속 통 바꿔주고 네트워크 튜닝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스피커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